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8일이고요 마감시황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업체마다 뭐 다르겠지만 주말까지 20%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옷이 과거에는 이제 약간 그 기능성 뭐 운동복이라든가 아웃도어 제품들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캐주얼 제품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명품 매출이 그동안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명품보다 오히려 의류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품 같은 경우는 마진이 되게 낮아요 낮지만 매출 성장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명품보다 의류 쪽에 의류는 굉장히 마진이 높아요 수수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주정치 상향 백화점 업체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옷이 많이 팔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백화점도 좋고 또 일본기 백화점 3사의 성장률도 10% 이상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3월에는 부진했지만 4월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날씨도 따뜻하니까 요새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보시면 예전에는 검은색에 어두운 색에 이런 외투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어떠죠? 지금 화려하죠 되게 색깔도 다 좀 알록달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정말 캐주얼 그리고 캐주얼 의류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복장이 다 자율화 돼가지고 대부분 많이 요새 넥타이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차림에 옷차림을 입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의류 소비가 좀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강한 회사가 신세계인터랑 한섬 신세계인터는 이제 해외에서 명품이나 의류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게 좀 주요고 이제 한섬은 이제 타임, 마인 뭐 이런 브랜드로 유명하죠 여성복으로 그래서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뭐 요새 의류회사들 주가가 요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세계인터도 좀 올라갔고 한섬은 뭐 정말 저평가 돼있죠 너무 저평가 돼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고 오늘 뭐 JS코퍼레이션이나 의류 쪽이 좀 안 좋더라구요 오늘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의류회사들 주가 좀 부진하지만 특히 뭐 의류 OEM도 너무 싸기도 하고 한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 저밸류죠 SJ그룹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류회사들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지만 뭐 MS는 또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매출 성장이 둔화된 건 맞아요 지금 언택트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매출 성장의 둔화는 확인은 확실히 됐다 다만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40% 이상 고성장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매출이 줄었는데 기업형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 게임,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뭐 동영상 시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고객한테 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쪽은 성장이 둔화됐죠 넷플릭스가 이미 그걸 보여줬고 이용자 수도 이미 미국에서는 포화 상태고 경쟁 업체들이 뛰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데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물감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선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들은 자꾸 뛰어들고 반면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B2B B2B가 기업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zure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글도 있고 아마존, AWS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쪽은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게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자동화 솔루션을 왜 쓰냐면 인건비가 좀 너무 올라갔어요 그죠? 요새 뭐 인건비 때문에 기업들 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디지털 전환 수요도 많고 그래서 결국엔 한국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혜주가 뭐냐면 그러니까 IT업계 인건비 증가나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삼성 SDS나 현대 오토웨어입니다 그리고 요런 회사들은 이제 보안업체인데 아무튼 오늘 SDS가 많이 올랐죠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현대 오토웨어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장기적으로 아주 좋죠 다만 이제 현대 오토웨어는 좀 비싸서 퍼가 40배에요 그래서 뭐 지금 사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고 급나갈 때 꼭 이런 급나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를 이용하시고 삼성 SDS는 뭐 주가도 싸고 오랜만에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왔지만 이런 모멘텀 있죠 방금 설명드린 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기업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있죠 삼성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담당하잖아요 현대 오토웨어는 현대차 그룹 그래서 이쪽이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롯데정미락은 이제 뭐 우리 워낙 잘 아는 기업이고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분기 첫 천억의 이익을 달성했고 매분기 연속 증익하고 있고요 ECH 주력이죠 가성소다 가성소다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팝류 수출이 중단했는데 이 팝류를 만들 때 팝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ECH도 나중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수출이 중단되면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ECH라는 제품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2분기는 가성소다가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린 소재도 성숙이고 그리고 환율상승도 되게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요새 실적 좋은 게 환율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회사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밀류에이션 지금 퍼가 3.1배 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실적을 내고 있고 이번에 이익도 너무 좋았고 어디 쉽게 안 무너질 회사입니다 급 나가면은 화학주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추정치도 또 올라갔겠죠 ROE가 16%인데 매년 10% 이상은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배당도 점점 늘어나고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익도 퍼가 지금 저기 하이투자증권의 전망으로 따르면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내년이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가 98,000원이에요 이 정도는 가야죠 거기에도 지금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가 굉장한 저밸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4배가 딱 중간 라인이거든요 물론 뭐 거기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아 거기까지는 안 오고 있네요 거기가 63,000원이니까 그죠 네 거기까지 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중간 정도 되는데 그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아 중간이 0.9배군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밑에 하단부가 0.64배고 아 중간이 0.9배 0.9배가 중간이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0.9배는 얼마에요 자산가치 89,000원인데 그럼 지금 주가가 비싼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실적 좋으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ECH나 가성소달 제가 감히 예측 못하지만 그게 유지가 된다면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싼 겁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매력있다 89,000원 이하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바퀴에서는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두산바퀴 실적 너무 좋았고요 원재료 공급망 이슈에도 건설장비 이익이 지난해랑 유사했고 1분기 1회성 이익 감안하면 이번 실적은 고무적이에요 작년에 1회성이었고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소형 굴삭기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택가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아주 작은 굴삭기 보신 적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에요 한국에도 있지만 주로 이 회사는 미국에서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북미 점유율이 되게 높고 북미 1등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만드는 족족 팔리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마치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처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가격 올려서 팔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판매가 인상이 가능해요 인플레 수요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딱 맞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이쪽 구삭기를 아주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도산 받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고도 얼마 없고 밸류도 10배 정도 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 회사고 우리가 이익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분명한 건 이번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너무 매력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평균 PER이 한 11배, 12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1배만 줘도 지금 얼마죠? 4,400원? 48,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거기가 적정 주가라는 얘기예요 최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격적으로 11배까지는 뭐 평균치니까 동아 ST가 흥국증권에서 보고서 나왔고 8만 1000원 이거는 사실 가치 평가하기 좀 어렵고 신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돈 잘 벌었고요 처방의약품 슈가논 그로트로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매출이 늘어났고 1분기 이익률도 5.1%로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신약 중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걸 미국에서 임상 3상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할 줄 안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리스크는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익 늘고 다른 바이오랑 다른 거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 점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신약 개발이란 또 리스크가 일부 있어서 그게 좀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하기는 좀 애매해요 PER 20배인데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좀 변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주가 위치로만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터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은 워낙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예측은 못하니까 그러나 실적만은 정말 좋습니다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이제 또 동아 ST 지금 갖고 있는데 동아 소시오도 비슷하겠죠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구동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리뷰고요 황민성 연구원님 수요도 불안하지만 공급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보는 시각은 어떠냐면은 수요 불안한데 공급도 줄어들 것 같다 그럼 뭐죠? 사이클의 진폭이 낮아져요 옛날에는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바닥 찍을 때 확 빠져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못해요 수요는 약해져도 공급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빠진 거는 수요 우려입니다 인플레 금리 인상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인정도 안 해줘요 삼성은제가 대표적이죠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좋고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거 맞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도 뭐라고 했냐면 삼성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장비 리드타임 장비 입고 잘 안 된다 그럼 공급이 안 돼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료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수요 부진한 건 맞다고 치면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팡이 크게 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품질 이슈가 좀 일부 있었는데 키옥시아도 오염 사고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오염 사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튀니까 공급이 졸면서 그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죠 나중에 수급 면에서 그리고 과거 반도체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장비 재료 사와서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공급가행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망할 뻔 했고요 옛날에 실제 하이닉스 망할 뻔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인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애물단지였죠 애물단지 옛날엔 진짜 근데 SK가 그거 덜컥 사가지고 처음에 우려가 컸죠 최태훈 회장이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죠 지금의 SK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계 2위까지 키운 1등 공신이 이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런 흐름이 바뀐 거죠 이제는 공급가행이 안 나와요 하이닉스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증권 얘기는 뭐냐면 공급은 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상화합니다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근데 주식은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사자는 얘기죠 왜냐 그게 해소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급등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싸졌을 때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이니까 저는 어제 제가 하이닉스 한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표 얼마나 우량한지 아시죠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회사예요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인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키우미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웨이퍼 검사 장비예요 웨이퍼 그래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잖아요 그거 이제 계측 측정해가지고 제대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미국의 KLA 탱코가 원래 독점했는데 국산화 성공했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또 중국 반도체 또 파운드리 업체 고객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이쪽 실적은 늘어날 텐데 다만 작년까지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방막 계측 장비라고 이게 신규 장비인데 이게 굉장히 고마진 상품인가 봐요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계측 장비로 돈을 벌어도 여기서 까먹는 거예요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정말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올해부터 터닝은 한대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나온다 그래서 신규 장비 개발 달은 수익성 둔화가 컸는데 이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르스 테크놀로지는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 잘 안 가 지금 봤고요 작년 전체 이익이 18억밖에 안 돼요 적지 않았고요 4분기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또 흐름을 보고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다만 분명한 건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주가는 레벨업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막 측정 장비는 아직은 이건 성공할지 몰라요 개발 중이니까 되면 좋죠 일단 실적을 분기별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을 했다 이게 옛날에 주가가 이렇게 높았었어요 5만 8천 그래서 이제는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바닥을 다져갈 것 같습니다 왜 안 가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적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삼성연기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님이 이제 실적 이게 뭐냐면 투자들은 중국 언제 돌리냐 스마트폰 계속 그것만 봐요 왜냐 삼성이자 비중이 그쪽이 좀 높으니까 MLCC가 근데 바닥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고객사 재고가 줄고 있대요 그리고 정상으로 움직이는 건 6월 이후 그러니까 고객사 재고가 늘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매번 역성장해요 지금 4년간 근데 언젠간 중국 사람들은 휴대폰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셧다운이 완화되면 분명히 다시 교체 수요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주식은 지금 사자는 얘기에요 이렇게 우려감이 클 때 반부 앞서서 미리 사자 사실 그래야 수익은 낙인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삼성이자를 보는 입장에선 확인하고 살 거냐 수요 도는 거 근데 대부분 확인하고 사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나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애널리스트 분 저도 같은 의견인데 미리 사자는 겁니다 불안할 때 사는 거고 왜냐 그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스토리가 나올 땐 팔고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중국은 6월부터 좀 좋아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수요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 기대하면서 좀 매수를 하자는 의견인 거 같고 삼성 전기가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 수요가 안 좋다는 건 1년이 됐는데 이젠 바닥찾기 하자 그리고 PER이 10배 밖에 안 돼요 어쨌든 싸죠 확실히 싼 건 맞고 MLCC의 사이클도 변했고요 옛날에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0% 15년도에는 7%에서 바닥찍었고 19년도에 11% 이번에는 19% 아니 바닥인데 사이클 바닥인데 이익률은 점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랑 완전 다른 그림이라는 거죠 중국 경쟁사하고도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리틀 디렘 비즈니스다 뭐냐 그 디렘하고 비슷하단 거예요 이제 움직임이 디렘도 이렇게 가거든요 점점 진폭이 낮아지면서 그것처럼 MLCC 수요는 꾸준해요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이 안 좋아서 그렇죠 지금 완전히 디렘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래서 그치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익률이 그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이클 변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 이유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네요 옛날처럼 좋으면 막 투자하고 그게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 경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용은 아무나 못해요 진입장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년금 상황이고요 재무적으로도 옛날에는 차익금이 좀 많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캐시가 쌓여 있죠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판 플립칩 비즈이라고 기판 사업 절대 강좌잖아요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판의 성장까지 하면 퍼 10배는 너무 싸다 지금은 암튼 MLCC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크고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다 반영했다 그리고 수요만 좀 돌려주면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방아수뿐이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산바켓은 또 나왔고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해요 가격 인상했고 북미 매출 비중이 70%나 되고요 공급만 변명 현상이 이런 상황에서도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다 여기는 8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보다 좀 다르죠 아까 삼성에서는 10배 이 애널리스트분은 8배 근데 저는 아무튼 48,000원 정도가 11배 나오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삼성물수산도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IB에서 적어줬고 목표 주가 18만원 너무나 왕따당하던 기업이죠 역대 최고 실적이고요 상사부분 이 회사는 상사 건설 이쪽이 주력이고 패션까지 3개인데 나머지 자회사 자회사 실적 좋았고 상사 원자재 트레이딩 LX 인터내셔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이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건설 쪽도 주로 삼성그룹에 투자 있죠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거 많이 만들어져요 주택도 하지만 그래서 이미 연간 건설 수주 목표 42%를 벌써 1분기에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너무 부진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자 PBR 0.9배 정도 되고 PER은 9배 정도 오늘 삼성 SDS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폭락했던 삼성그룹주가 실적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장이고 이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 안 됐으면 급등하고요 미리 선반응 됐으면 빠져요 얼마 전에 LX 세미컨 실적 이미 선반응 됐죠 미리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 좋고 저평카 해도 선반응 되면 빼버리고 근데 선반응 됐어도 주가 떨어지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차이에서 단기 주가는 반영을 합니다 근데 삼성 SDS는 전혀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니까 그 때가 하는거죠 저평카돈도 저평카 해도 선반응 되면 빼버리고 근데 선반응 됐어도 주가 떨어지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차이에서 단기 주가는 반영을 합니다 그 차이에서 단기 주가는 반영을 합니다 근데 삼성 SDS는 전혀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는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했냐 안 했냐 롯데정밀도 실적 좋은데 미리 선반응 하니까 빼버리고 그 차이에서 단기 주가는 반영을 합니다 근데 삼성 SDS는 전혀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는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했냐 안 했냐 롯데정밀도 실적 좋은데 미리 선반응 하니까 빼버리고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포스트홀딩 수도 얼마나 실적 좋았는데 빠져버렸잖아요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현대제철도 이 좋은 실적에도 막 빠졌고 근데 오늘은 그땅해요 근데 좀 어이없었죠 그렇지 이렇게 싼데 그러니까 약간의 선반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 가성소다라고 있어요 가성소다가 염소계라고 하는데 염소를 이용해서 만든 뭐 그런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게 수요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SK증권에서 나온 자료고 이게 가성소다 가격이 재차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가동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 석탄으로 만들거든요 이 석탄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가성소다를 만드는데 석탄 가격이 엄청 비싸졌죠 그래서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그리고 PVC 가성소다 역시 이제 PVC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염소 부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VC 수익성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PVC 수익성이 떨어지면 가성소다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PVC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가성소다 만드는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다 줄이고 있대요 유지 보수다 공급은 늘지 않아요 그럼 수요 가성소다 수요는 펄프 제지 원료 있죠 펄프랑 알루미나라고 알루미늄을 만드는 원재료가 알루미나예요 이 두 개 들어가요 그럼 알루미냐 알루미늄 원재료 알루미늄 수요는 늘어요 왜? 전기차, 차량 경량화 가벼운 소재죠 그래서 알루미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친환경 때문에 여기 있죠 재고도 굉장히 낮고 수요는 늘고 그러면 가성소다가 많이 쓰이겠죠 알루미나를 만들어야 되고 알루미나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만드니까 그죠? 그리고 펄프 재지 펄프도 마찬가지인 게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펄프도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과거대비 높대요 재고가 얼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펄프 수요도 늘고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 만드는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간다 근데 펄프는 재고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알루미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다 좋은 거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하고 근데 이런 국제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서 국내 가격은 가성소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국내 가격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내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내수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내수 가격하고 지금 국제 가격은 너무 올랐는데 내수 가격은 안 올랐어요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결국 쫓아가겠죠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만든 업체가 하나솔루션 LG화학 근데 이 두 회사는 하나솔루션은 실적 오늘 좋은데 태양광이 핵심이죠 태양광은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좀 아쉽고 LG화학은 2차전지 소재입니다 양극재 그쵸 그러니까 가성소다가 전체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실제 비중은 좀 낮더라도 롯데정밀과 백강산업이 최대 수혜주다 롯데정밀과 백강산업이 최대 수혜주다 롯데정은 다 아시죠 그래서 아까 고순도 아사나 젤소라고 신규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기존 2500톤이 두 배로 늘어난데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현재 PER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싼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싸다고 할 순 없어요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백강산업 괜찮아 보이는데 저도 이게 좀 약간 생소한 기업이어가지고 가성소다가 앞으로 진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SK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관심은 갖는데 밸류가 비싸냐 싸냐 올해 실적 얼마나 나올지 그런 건 없어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게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사업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보고서가 되게 안 뜨네요 너무 늦게 뜨네 백강산업 어떤 회사인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뭐 이렇게 자주 보던 기업은 아니라서요 사업의 개원 염화나트륨을 원료로 해서 알카리아 염소를 생산하는 무기화학 제조 이 염화나트륨이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여기 있죠 룩정, 하나솔루션, LG화학, OCI 등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나와있죠 아산화질소를 생산하고 있다 이거 증서를 했잖아요 군산에 반도체형 특수가 수도 하고 있대요 고순도 염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은 제지, 철강, 펌프 여기 나와있죠 가성소다 이게 제일 많아요 비중 근데 가성소다 가격이 작년까진 떨어졌죠 근데 올해 지금 600이 넘었어요 올해 넘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가성소다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주세입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를 어쨌든 이제 그 하고 있고 이 품목은 소금 염소죠 염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성소다를 만들고 있고 원염이라고 합니다 원염 이 원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원염 가격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가동률은 어마어마합니다 97.5% 수요가 많은 건 아니에요 딱 아시겠죠 펌프랑 알루미늄 만들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개 가동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성소다 매출은 작년에 좀 정체 보였습니다 작년에 약간 역성장했고 기타 부분이 좀 매출이 많이 들어왔네요 기타가 더 많아요 이 기타에 아까 반도체 특수 가스나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아사나 질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타라고만 내놨고요 영업계양 가성소다 염산 뭐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가성소다는 가동률 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국제시세가 상승세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염산이 이제 국내시장 공급이 또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정세고 올해 매출은 회복되고 있다 아사나 질소도 매출 성장했고 고순도 염화수소 이거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이게 고순도 염화수소가 그거 같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인데 가성소다가 그대로 나와있죠 하나 LG화학이 두 개가 제일 크고 롯데정밀 백강산 그 다음에 염산도 이 정도 차염산소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23% 이게 높네요 되게 염소 그리고 고순도 염화수소 이게 나와있고요 이게 나와있고 이사회 경영진단 매출액 어? 매출액은 증가했는데요 그죠 매출원가 늘었고 매출 총이익 늘었고 판관비 늘었고 영업이익은 179억 125억에서 그래서 매출이 점프하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좀 늘어났고요 현금성 자산이 좀 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정확히는 뭐 내용이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전환사체는 없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리포트 보고 한번 공부는 해봤고 띄어쓰기 안했다고 안 보여주네요 원재료 비중은 올라갔고 정업원급여도 147억에서 179억 감가상각비도 증가했고 각종 비용은 다 늘어났네요 운반비 포장비 판매수수료 그리고 전력비가 이게 보니까 전기요금이 되게 중요하네요 왠지 아세요 전력비 있죠 그러니까 가성소달 이게 만들 때 전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요게 엄청 큽니다 402억인데 지금 전기료 안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전기요금 비중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백강산업은 만약에요 한국전력이 가격을 막 올린다 전기료를 그러면 안좋아요 고금고기 염두해 주세요 전력비는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이게 391억이나 됩니다 2등이에요 전체 비용 중에 차지하는게 그래서 이 회사는 인건비보다는 전력비가 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다른 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매출 올라가면서 매출원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깄네요 매출채권이 268억 전체 매출의 차지한 비중은 높진 않고 대손충당금은 2억원 없어요 이 회사는 매출채권 관리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3개월 이하짜리고 매출채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900억이니까 매출채권 금액도 낮고 충당금도 그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위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회사 단점이 하나 있어요 차입부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금융원가 있죠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요 25억이나 이걸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입금을 좀 줄여야 되고 설비투자를 또 많이 해요 안 할 수 없죠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470억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유형자산에 치다 공장짓는 것 때문에 설비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이거는 성장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백강산업 백강산업 고순도 아사나질소 신규투자 이게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니까 저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런 활동이 약간 재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재무제표도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봤는데 아니 괜찮아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저도 이거 백강산업 여기 플래닛에서 한번 봤거든요 아까 잠깐 훑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잠깐만 보면 오늘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리게 뜨죠 여기 보시면 이게 녹색손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이익률이 지금 26%까지 늘었어요 꾸준해요 이제 올해 1분기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작년 4분기까지는 매출이익률도 꾸준히 늘고 있고 저 위에 파란색 영업이익률도 증가 노란색 매출액 증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좋고 이자 비용은 좀 나가요 이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률도 되게 높아요 회전률이 739% 7배 더 많죠 배당 조금 줍니다 배당 뭐 많이 주진 않아요 배당 수익률 0.9% 영업이익 급락에다가 이제 급등 좀 가송수다 가격이 회복되면서 그런 것 같고 순연금은 아니에요 차입부채가 978억이나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130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봤을 때 최대 리스크가 좀 부채가 많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약간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 갚아야 되니까 강가상각비는 꾸준히 늘고 있죠 왜냐면 설비투자 많이 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임해서 설비투자 요게 엄청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익 대비해서 설비투자거든요 이익이 요거에요 밑에 녹색선 이익은 49억 149억인데 연간 설비투자가 470억입니다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보다는 투자를 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 설비투자가 나중에 뭘로 돌아오죠 돈으로 돌아와요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당장은 수익성에서 강가상각비나 이런 것 때문에 갉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매출액이에요 매출만 계속 증가해주면 비용이 증가하는 걸 상세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익도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설비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오히려 늘어났죠 매출하고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빚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요거 부채가 늘어난 거 요건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좋아요 영업활동에 현금흐름이 많아요 실제 단기순익이 늘어나서 돈을 벌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고 설비투자를 뺀 그러니까 현금에서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를 뺀 게 이제 잉여 현금흐름 실제 남는 현금인데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작년에 설비투자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최대치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 금액을 뺀 건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 잉여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은 그거예요 저 투자금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도 저거를 어떻게 메꿀 건지 차익금이 많던데 이것만 좀 명확하게 좀 괜찮아지면 백강산업은 되게 매력있다 제가 민속한 고용은 퍼는 15개지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단 어려운 거 부채 많고 가성수다 가격을 예측을 못해요 누구도 그건 좀 리스크 근데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소재에서 그게 이제 계속 실적이 잡히면 레벨업 되겠죠 백강산업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만하다 고민해볼만하다 조정이 나오면 고민해볼만한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작년에 149억 정도 일단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싸진 않습니다 작년 실적기준 16배 올해 실적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15배 밑에서 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거기가 5,000원이에요 5,000원 15배 이하가 작년 기준 거기가 최적의 좀 비중 확대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강산업은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이면 강점은 뭐고 분명히 터널환도 하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매출 성장 나오고 뭐 나무랄 데 없어요 단 부채랑 약간의 고밸류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거 왜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은 된다 그래서 쌀 때 사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은 확인을 해야죠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느는지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장 끝나고 제가 바로 또 마감 시장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네 오늘 뭐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미국장이 좀 빠졌지만 미국이 좀 혼조세로 끝났지만 오늘 코스피는 그 오후에 급반등 나오면서 잘 끝났고요 잘 버티죠 한국 증시가 지금 미국이 아무리 빠져도 한국은 선전했고 다만 오늘 코스닥은 성장주들이 급나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골똑주를 원해요 옛날에 무거운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또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실적에 반응하면서 그 기업들의 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훨씬 좋았고 코스닥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삼성자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펄오비스가 폭락하면서 게임주나 성장주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오스테인플란트가 거래 재개됐는데 뭐 예고는 했죠 오늘 뭐 급락을 하는 건 불가피했고요 사실 왜냐면 그 오스테인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엔 그동안 못 팔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 매도 수요가 너무 많아요 왜냐 환기종목이라서 기관은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기관의 펀드들 있죠 여기서는 투자 환기종목이 지정되면 그냥 무조건 파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제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쏟아졌겠죠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랬던 그래서 오늘 좀 팔았고 외국인도 비슷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개인들만 샀고 근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아니 거래 재개된 건 정말 다행이죠 잘못하면 상패당할 뻔 그래서 일단 그리고 개인중에도 현금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매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빠졌고 시청이 또 크다 보니까 코스닥의 악영향을 좀 줬죠 오늘 지수명에서 그래서 코스닥은 약했고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코스피도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할 정도로 외국인이 팔더라구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어쨌든 좋았어요 그냥 급등주가 속출했습니다 한두기업이 아니에요 완전 폭등전 같았어요 보세요 뭐 현대설은 제외하고 대우건설 호실적 SL은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수주 받았다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피 어닝 서프라이즈 한전은 잘 모르겠고요 왜 올랐는지 LG화학 8% 호실적 그죠 어제 잠깐 한번 설명 드렸지만 현대두산 인프라 호실적 삼성 SDS 호실적 삼성물산 호실적 GS건설은 어닝 쇼크인데 1회성 아니냐 요런 이제 부분 때문에 급등 한국 콜마 이제 아모레 가니까 따라갔고 금호석유 오랜만에 갔고요 그 다음에 LX인터네이션 호실적 현대제철 뭐 워낙저평가 포스코홀딩스 다 무거운 회사들이죠 KCC 삼성 엔지니어링 ST팜은 실적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LX일렉트럭 그리고 롯데케미칼 다 무거운 기업들은 셀트리온도 요새 좋아요 코스맥스 SK는 요새 계속 올라갑니다 27만원까지 왔고 현대산업개발 현대모비스 GS리테일 그 다음에 오리온 다 좀 무거운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주가 2% 이상 다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어쨌든 펄어비스고요 펄어비스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케이지스틸은 아무래도 케이지그룹 쌍용차 인수권 때문인 것 같고 BH나 LG이노텍은 피크아웃 너무 실적은 좋지만 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피크아웃 LG디스플레이는 어닝쇼크 당분간 힘든 구간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좋은 회사지만 어닝이 너무 좋으니까 피크아웃 디스플레이 관련들을 다 팔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해성DS도 너무 좋았죠 많이 올랐고 심텍 비슷해요 다 많이 오른 기업들이에요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총이 커요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빠지니까 코스닥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부진했다 그리고 코스피의 아주 무거운 기업들이 무거운 오늘은 가볍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분위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오늘도 보세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예 참 예 한숨 나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외국인들 한번 다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아니 뭐가 나빠서 팔면 이해라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 좋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게 뭐 삼성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다 안 좋은 건데 왜 유독 삼성전자면 그러니까 가혹하나 이거죠 퍼가 아홉배밖에 안 되는데 이 환경에서도 너무나 파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릴 거 같아요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다 팔아야죠 한국이 안 좋으면 근데 삼성전자만 팔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어디까지 했죠 전화가 와가지고 또 까먹었네요 삼성전자 아 맞아요 삼성전자 얘기했었죠 삼성전자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빨리 일어서기를 좀 바랍니다 뭐 계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전자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팔았습니다 전자 빼면 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기관들은 좀 주식 많이 샀고요 영기금 투신이 막판에 그냥 주식을 다 사버렸어요 종가에 그냥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5,000원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2,6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서 근데 삼성전자가 좀 가주면 지수 2,800 가는 거죠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은 될 거 같고요 오늘 건설기계 좋았고요 오늘 건설기계 쪽에 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두산바켓이 제일 좋아요 이걸 선택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오늘 상승률을 떠나서 펀더멘털은 이 기업이 가장 낮긴 낮습니다 뭐 바뀔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실전만 놓고 보면 그렇고 건설주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도 좋았고 포스코 현대제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오랜만에 좋았고 다 경기민감주예요 가치주라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수화학 좋았고 엘지화학은 이제 양극재해사라고 불러야 돼요 엘지화학의 가치도 분명히 올라가서 70만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장기적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아무튼 지주회사라는 단점이 있죠 엘지엔소를 갖고 있으니까 양극재 세계적인 양극재 회사가 될 겁니다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실적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사조 화장품조 오늘 다 좋았고 타이어도 오늘 좋았나요 금오속 아 금오속에 갈등했죠 정작 뭐 타이어는 별로 가진 않았습니다 풍력주도 오늘 1.3% CS 베어링하고 세아재강 요게 근데 철강주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환율하락 수혜주들 바이오 좋았고 농업주 자동차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오늘은 모비스가 좀 오랜만에 좋았고요 면세점은 화장품 토니모리가 화장품이라여서 좀 올라갔고요 현대백화점 뭐 좀 올라왔습니다 지주사도 요새 분위기들은 좀 괜찮아요 대상홀딩스가 많이 갔고 DL 그 다음에 롯데지주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대표조 살짝 반등 해줬고 네이버는 정말 안가네요 조선주도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일부 올라갔고요 카지노 회사도 조금 올라갔네요 GKN 좀 반등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제가 우리 사업 보고서 봤잖아요 뭐 앞으로 안갑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죠 그죠 재무상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간다 안간다 떠나서 그냥 확신이 안 들면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하면 하는 거고 네 갈 수도 있어요 뭐 리오프닝 하면 또 중국인들 온다 그러면 주가 폭등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굳이 불확실성에 배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재무부조 좋고 이러면 상관 없지만 좀 부채가 좀 일부 있으니까 그리고 정유는 오늘 0.2% 올랐고 실제 오늘 사실 HD 현대 그 오일뱅크 있잖아요 현대 종공업 지주죠 옛날에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제 HD 현대죠 그래서 오늘 좀 조가 좋았고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업은 뭐 가치평가하기 너무 어렵죠 지주회사다 보니까 또 오늘 실적 잘 나왔고 증권주도 아주 미약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워낙 빠져가지고 반대로 오늘 급나간 기업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너무 올라서 빠졌고 좀 오늘 중앙에노비스라든가 이런 기업도 엄청 올랐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사실 제지주도 최근에 워낙 올랐고 그러니까 좀 원자재 관련주도 있죠 다 빠졌어요 6개 사류도 변동성 크니까 투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오늘은 좀 일부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뭐 아 드라마 제작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젠터 PCB도 그동안 너무 올랐었고 그래서 빠졌고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안 좋았어요 소부장 MLCC는 오늘 삼성전기는 올랐지만 코스모신 소재나 이런 기업들이 좀 빠져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오스템 좀 빠지면서 그랬고 메타버스 게임주니까 안 좋았죠 그리고 게임주 안 좋았고 수산주도 뭐 같이 빠졌죠 사료주처럼 일부 하락이 나왔고 동원산업이 참 이게 아쉬운 기업이죠 주주같이 좀 훼손한다는 그런 합병 때문에 근데 진짜 그거 빼면 정말 실적 좋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폴더블편도 오늘 좀 빠졌고 근데 삼성인자가 폴더블편를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IR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전자 때문에 좀 부진했습니다 DBI텍도 좀 부진하고요 최근에 하이닉스는 버티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은 일단 마감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는 못 가는 게 전자가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이 급등을 하니까 시장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이 아니라 나무를 계속 보시고 그 열매가 열릴 나무는 가치주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 저평가된 거 저평가됐는데 실적 좋은 거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 답은 명확합니다 고밸류 기업보다 아무튼 저밸류 기업에 계속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온 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 두산바퀴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건 요겁니다 삼성 SDS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한 17% 정도 기대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26%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잘 나올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계속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니까 이날이 마지막 바닥이었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가 아무 상관없이 빠진 날이니까 이날 많이들 불안해하셨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실적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주가도 싸고 이게 보통 20배 받던 회사에요 PER 13배면 싼 거죠 사실 그리고 BNK 금융지주 역시 잘 나왔어요 은행주도 다 좋아요 BNK 금융지주도 요새 좀 빠졌는데 주가 너무 싸고 배당만 7% 나오니까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JVM도 우리 요새 공부 많이 했죠 실제 실적 잘 나왔습니다 172% 급증 기대보다 15% PER는 13배니까 한 15배까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다만 단점은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바닥이면 모르지만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풍산도 되게 잘 나왔더라구요 구리 회사죠 구리 회사 근데 너무 안갔어요 주가 진짜 원자재 가격 수혜 주는데 너무 안갔는데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PER 5배 과도하게 저평가 된 거 같습니다 풍산은 괜찮은 거 같아요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못 간 상황이라 밸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실적도 점프했고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매력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대 코퍼레이션도 실적 나왔네요 방금 잠깐만요 방금 제가 확인하니까 아니 그냥 현대 코퍼레이션 우리 기억나시죠 상사주들 다 좋아요 실적 지금 좋으니까 쫓아가자는 건 아닌데 상사업종들 실적이 정말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13% 정도 더 나왔고 올해 계속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PER은 현대 코퍼레이션이 지금 보니까 요새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싸죠 사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4.7대 4.7배 정도로 너무 싼 거 같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도 괜찮은 거 같아요 LX 인터가 워낙 많이 올랐는데 뒤를 따라서 현대 코퍼레이션 삼성 물산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증설공식 하나 있었는데 KNJ라고 그리고 이게 그 월덱스 라든가 있죠 하나 머트리얼 이런 부품사 있죠 그런 회사는 이제 경쟁 회사에요 그래서 증착 공정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 그러니까 실리콘 SIC 링 요거 관련한 설비 증설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0% 정도 되고 이게 그만큼 굉장히 좀 수요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쪽에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비록 안 좋았지만 KNJ도 이쪽 관련주로써 좀 굉장히 의미있는 공실됐다 그래서 이 회사만 좋은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덱스 라든가 경쟁에서 원익QNC 라든가 뭐 하나 머트리얼즈 요새 굉장히 좋았죠 분석 하나 머트리얼즈 이게 TCK까지 요 기업들이 다 이쪽 섹터고 아이원스 요게 이제 다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KNJ가 오늘 증설공시를 떡하니 냈다는건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니까 어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인자 IR한거 한번 캡처해봤어요 신한금융투자 자료니까 오늘 그게 좀 일부 있었나봐요 근데 질문한거에요 삼성이 그 12나노를 건너뛰어서 바로 1C 그죠 1C N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A 1B 1C가 있는데 1B가 중간이고 1C가 제일 고사양이죠 미세공정에서 1B가 잘 안된다는 루머가 있어가지고 1B 안하고 1A에서 1C로 간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우리 한다 그리고 EUV 같은 신기술 도입하면 이게 수요일이 안나와요 당장 근데 EUV 안하면 안돼요 옛날에 도시바가 3D 낸다 안했다가 삼성한테 역전당했잖아요 그래서 EUV 반드시 해야되고 삼성이 힘들지만 이거는 하는게 저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대로 계획대로 하는거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를 대체한 울트라 S22 울트라 모델이 잘 팔리고 있대요 실제로 다만 2분기에는 조금 비숙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부가 약간 좀 슬로우해질 순 있구요 그 다음 서버는 여전히 좋대요 그러니까 서버가 좋은거는 변화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만한건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4nm 파운드리가 문제인데 5nm은 이미 수요일이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성숙 한 7-80% 나온다는 얘기죠 4nm은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건 인정했죠 근데 지금 예상했던 수요일 곡선 자기네 계획대로 잘되고 있대요 3nm은 이제 초기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될거 같고 그래서 우려했던 파운드 이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는거죠 실제로 삼성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리고 D램에 EUV 도입하는거 가야됩니다 초격차 하려면 지금 수요일 안나와도 가는게 맞아요 근데 주주분들이 못 기다리죠 수익성이 안좋아질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하면 안돼요 안하면 뒤쳐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서 방향은 맞는거 같고 폴더블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걸로 봤구요 올해도 고성장 그래서 Z 폴더블 있죠 이거를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 S랑 Z 폴더블 폴더블 두개를 양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나올거 같은데 요새 폴더블폰 관련된 부품사가 안좋지만 여름을 보고 좀 대응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당분간은 못 가요 바로 갈건 아니구요 시간 남았으니까 단 한 6월이나 7월 정도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QD 디스플레이 이번에 새로 만든거죠 4월에도 나오구요 LCD는 이제 접는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좀 접는거 같아요 그런 좀 질문이 있었고 오늘 IR에서 질문했던 거래요 이게 펀더멘탈을 기인한 수요로 재고 확보에 대한 우려는 없대요 D램 서버 공급가인 가능성 없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여기 물어봤죠 우려하는 바와 다르게 우려 우려 안한다 수요는 너무 좋다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향후 5개년 수주 잔액도 전년도 매출이 8배나 된다 모바일 외에도 고사용 컴퓨터 자동차 고객서를 확보를 했대요 누군지 모르죠 자동차면 어딜까요 NXP 테슬라 모르죠 HPC 델 AMD 아니면 어디죠 AMD 뭐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수주 잘하고 있대요 뭐 믿어봐야죠 삼성이 거짓말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주가랑 다르게 삼성의 IR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 수요 근데 이거는 좀 분명 악재 맞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이 안 좋아지는 거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DDR5 이건 좋은 뉴스고 장비가 실제로 입고가 잘 안 되는 것도 인정했어요 하이닉스도 했던 얘기인데 그건 뭐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공급은 줄어요 공급이 못 늘어납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삼성은 이제 어팡이나 반도체 시장은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 PC와 모바일은 락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중국 이거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고사용 PC나 기업형은 문제없다 그러니까 소비자형 쪽에서 물가상승과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고사용 PC나 기업에 납품하는 거는 큰 문제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IRS 느낄 수 있는 거는 서버 좋고 모바일 안 안 좋아요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DRAM 공정기술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지만 EUV 한다 초격차 위에서 그리고 파운드들이 잘하고 있고 수요 괜찮게 나오고 있고 고객사도 많이 확보했고 뭐가 문제죠 근데 왜 안 갈까요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의 좀 Q&A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보고서도 다 해 드렸고 아무튼 다 해 드렸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할게요 오늘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끝나는 봐야 되겠지만 미국은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2%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2700을 내일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마무리 잘 하셨고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매일매일 정말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 항상 제가 당부 드린 대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투자하실 때 그냥 뭐 무조건 제 얘기만 듣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도 너무 믿을 필요 없고요 저도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주가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까 뭐 KNJ 아니 모르는 기업이 있으면 찾아 아까 백강산업 몰랐죠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근데 공부해보니까 알잖아요 뭐가 문제고 근데 퍼 15배 지금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쌀 때 사자 그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두자는 거랑 그냥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덥석 사는 거랑은 천지 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보고 사셔야 돼요 냉정하게 사업 보고서 보시고 모르는 기업이 그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렵잖아요 해석하기가 보고서 근데 제가 대신 해석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드린 거지 마지막 최종 선택 분석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시면 한 달에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만 물러갈게요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에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트랜드 재택은 어떡하죠 이트랜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랜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